어 어디야? 어디니? 동준씨가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만큼 동준씨가 지금 해봤는데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안 돼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아 이거 절대 안 돼 진짜. 제가 상담하고 이거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자 이제 안대로 눈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가렸어요. 자 시작을. 아 진짜 안 보여. 아 진짜 안 보여. 테스트 한 거예요 테스트. 진짜 안 보여요. 자 갑니다. 저 과연? 네. 파이팅. 오늘은 진짜. tankH touchscreen에 살펴 orphans. 김성 io ba za fa. participants. hatten EU inconsci göltora. Ivano, venus. 잠시만요. 마지막에 스딥 던지는 것은 퍼포먼스입니까? 아니면 실습입니까? 실습입니다. ák razor around. 다시 한 번 콧박수로 예. 인정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누구시네요. 여러분들은 내 노를 가릴지 모르지만 내 숨은 실력을 가릴 수가 없다. 보라운드 씨의 멋지게 연주를 성공해 주셨습니다. 눈을 보면 딱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손만 보면 눈을 뜨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보통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고요. 연습실에서 거의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노력을 해서 되는 거고 절대 이게 요령이 있는 게 아니고 몸에 베어야지만 결국엔 안대를 나중에 쓰고 연습을 했을 때 이 마림바의 이 건반이 실루엣처럼 이미지가 딱 안대해 보입니다. 쫙 펼쳐져요. 아니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이런 일에 끝없이 도전하는 난 당신한테 반했어. 오랜만에 사랑 고백을. 예 저 절대 한 분에게 반말하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제가 반말했어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정말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위대한 출연자분들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70억 인구 나왔어요. 국내 유일하게 오늘의 주인공 한 팀 해외의 한 팀 통틀어서 전 세계 두 팀만 가능한 연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참가.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다 진행할 수 있게 간절히 토없 reden вообще. 축하해 주세요. 신데도 재미있는 연주로 출발합니다. 신데도 재미있는 연주로 출발합니다. 신데도 재미있는 연주로 출발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치는 것 같은데 음이 나요. 그리고 뭐가 없으면 그냥 막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대예요. 제가 보면 일반 파이프같이 생겼는데 그게 그걸로 연주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소리는 굉장히 귀엽게 나와요. 왠지 모르게 재미 나네요. 근데 이게 무슨 악기의 이름이 있나요? 원래 이 악기는요. 니까요.